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소송의 기타 소송 요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액입니다. 원고적격에서는 판례 표현이에요. 구체적 권리, 정확하게는 권리 중에서도 공법이 인정한 권리니까 공권이겠죠. 구체적 권리이기 때문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실제 판례에서는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해서 문제가 됐던 사안입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로 법률상 이 침해에 해당돼서 원고적격 인정된다는 판례였습니다. 협의의 소액과 관련해서도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어야 될 현재 보유관리의 의미가 뭐냐 관련된 판례만 정확히 적어주면 됩니다. 답안제의 적을 분량으로 왜냐하면 쟁점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판례를 통해서 법률을 밝혀주는 정도로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